현대인들의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란 것을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야 무슨 공황장애야. 네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 거야.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현대인의 병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고. 창북의 한화시동 안녕하세요. 우리 꽃님들, 시청자분들. 현대사회는 너무나 치열한 경쟁과 혹독한 대가와 또 SNS를 통해서 공개되는 사생활의 부분과 나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니까 밟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상담을 하고 수많은 테마와 최면치료 등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란 것을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울증, 존재감, 자존감이 떨어지고 의욕, 무기력이 오고 내가 사회에서 꼭 대접을 못 받고 낙오되고 도태되는 느낌의 이 불안감, 강박 이러한 것들이 멘탈을 흔들어 놓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 제일 두려운 게 공황장애.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야, 무슨 공황장애야. 네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 거야. 공황 같은 소리 쳐고 앉아있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우리는 공황장애에 대한 인지를 굉장히 감기 걸리듯이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현대인의 병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고 정신적인 부분의 데미지를 남기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울증과 연결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신 여러 젊은이들 저희 또래, 중년, 또 노년에서도 엄청나죠. 일단 내 직성을 풀지 못하는 게 공황이 사실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무당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제일 두렵고 그런데 그거를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들, 가족들, 보호자들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강박. 이 강박도 뭐냐면 도태되기 싫어서 내가 여기에서 뭔가 누락되기 싫어서 우리는 너무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면 안 돼. 사실 저도 강박이 있어요. 구술하면 완벽해야 되고 성불봐야 되고 그 책임감의 무게를 적어도 아는 사람들은 강박이 있다고 보면 돼. 성격상 완벽해야 되니까. 그것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지금은 저를 돌아봅니다. 우리 아동바동하지 말자.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어. 다시 일어나면 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폐쇄의 공포증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갇히는 거. 그리고 광장 공포증. 뻥 뚫린 곳에 갔을 때 보호막이 없어 보이는 거. 막 그때 공황이 오고 호흡곤란이 오고 심한 사람은 쇽도 오죠.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과도한 스트레스고 내가 경쟁에서 누락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도 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나의 사랑하는 꽃님들과 신도님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나의 안티팬들까지도 그냥 느끼세요. 이 삶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도 말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안쳐도 돼. 적어도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짧고 굵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잔잔하게 길게 얘기한 것 같아. 사랑하는 꽃님들 오늘도 용기 잃지 마시고 험난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등불이 되도록 각자 노력합시다. 사랑합니다.